그리고 우리 학교는 아니지만 살짝 그렇게 센스있게 저는 그동안 관리자의 무책임이 가장 힘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훌륭한 교장은 무엇이다든지 추천을 드리지만 팔로워십이라는 아주 걸충한 책이 있어요. 팔로워십 단도로 나와 있을 텐데 그거를 보시고 일방적으로 관리자에게만 책임을 지을 수 없는 분이 팔로우십이나 책을 좀 보시고 지도하면 그때뿐인 나이. 이거는 링크를 보시고 마지막.